솔론드요 님들아? 솔론드요 님들아? 솔론드요 님들아? 아니 그냥 나도 그냥 옷 갈아입고 뛰어 들어갈걸 같은 팀인 척 갈걸 좋아요와 구독 몇번이야? 응 안봐줄거야 나 바닥에 바쁜 사람이야 52번 11번이 1번을 잡아 아 너무 아깝다 오 5번 5번 킬러고 뜬다 아 5번한테까지 갈 수 있을까? AK 잘하는데 좀 더 멀리 같은데 5번 여기 있는거 같은데 랩 4배 있으니까 조금씩 빠져볼까 좀 변태 같긴 한데 5번 잡아가자 5번 보통놈이 아니야 근데 저렇게 무리하는 애들 빨리 죽거든 빨리 가줘야돼 내가 내가 5번 너무 어 뭐야 앰퍼 소리가 갑자기 안나는데? 그니까 멀리 있는거 같은데 조졌네 괜히 왔네 근데 부트캠프에 내가 원하는 번호는 없는거 같다 아 5번 아 5번 뭐이렇게 잘해 아 제발 아 약이 하나도 없는데 아 깜짝이야 아 50초 아 5번 아 5번인줄 알았잖아 설레였네 저 시체를 먹을 수 있을까? 먹는게 낫겠지 발소리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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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잡았노 이렇게 필요해 으악 으악 원두 괜찮은데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많이 먹는건 아니야 한 번 몰래 가볼까? 헉! 11번! 야! 젠장, 젠장, 젠장 아이고, 이거 핵 있는데 핵 때문에 못 잡았는데 1코다? 아니, 11번이 하필이면 핵이야 내가 잡아야 되는 번호가 핵으로 추방당했어 아니야, 차라리 잘 돼서 좋아해야 돼 핵이 추방됐기 때문에 치킨에 한 발 더 다가왔지 않았어 제 11번 너무 슬퍼 아로이 스님, 초콜릿 11개 감사합니다 아, 11개 쓰지 마라 추방 대신 이걸로 만족해 아, 감사합니다 힘이 나네요 11개 11번 11개 아로이 스님, 감사합니다 1 더기 1은 뽀유미게 감사합니다 여기서 한 번 봐야 될 듯 뒤는 괜찮나? 41번 37번 둘 다 필요 없는데 헉! 어! 헉! 어! 헉! 어! 어어 잡은 거야? 죽인 거야? 잡은 애가 번호 같아 죽인 애가 죽은 애가 떴요? 죽은 거야? 아 죽었다 조졌쓰 아씨 오븐 왜 죽여 오빠는 잘하더니 왜 그런 데서 허무하게 죽냐. 바글바글하네. 이거 솔로 아니야? 아 왜 솔로인데 3명이 같지도 않지? 아 들켰다. 어우 나이스. 한 명 더 있었는데. 너무해 진짜. 뭐야 왜 잡았노. 뭐야 왜 잡았노. 야 5번 살았는데. 야 5번인데. 아 싫어 야. 아 이건 좀 그거 좀 그렇다. 티밍은 좀 그래. 어 몇 명이서 티밍하는 거야. 야 나쁜 놈들아. 다 신고할 거야. 한 명 한 명. 아 얘네 4명이서 티밍해요. 참떡님. 참떡님 200개 감사합니다. 네 그건 나이스. 어머 나이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 여섯인가? 여섯 명이네 여섯 명이네요 님들아 솔로인데요 님들아 아니 그냥 나도 그냥 옷 갈아입고 뛰어 들어갈걸 같은 팀인 척 갈걸 잠시만요 아니 무슨 이 팀을 다섯 명이서 솔로에서 아 네 명도 열 받는데 아니 솔코드보다 많잖아 아 이거 좀 아 어떻게 알았지 핫 저런 끔찍한 일이 성전에서 벌어오지도 않니 하하하하